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비 벽화거리가 연장 조성사업 끝에 총길이 58m의 초대형 벽화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해 비의 생일을 맞아 비의 중국 최대 팬클럽인 바이두 비바가 비의 모교인 대구 서구 비산동 대성초등학교 외벽 담장에 조성한 비 벽화거리는 기존 높이 2m, 길이 33m의 파노라마 아트벽화 좌측에 25m의 타일 벽화를 새로이 추가해 20일 완공되었습니다. 벽화 상단에는 비가 만든 신조어로 BTS의 상징이 된 보라의 사랑해와 함께 전세계 언어로 비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새겨 넣어 글로벌 톱스타 비를 향한 전세계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ost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압백에 데뷔한 비의 크리스마스 트리 앨범 이미지도 추가되었습니다. 비의 솔로곡, 자작곡 등 8년간의 음악 작업과 스토리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구현한 기존 벽화의 연장선입니다. 벽화 하단도 기존과 동일하게 비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반고후의 별이 빛나는 밤을 모티브로 한 그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지난해 비가 케이팝 스타 세계 최초로 목요 벽화를 생일 선물로 받으며 조성된 비 벽화거리는 BTS 성지로 떠오르며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 서구청은 지난 3월 다시 한번 바이두 비바와 손잡고 핫플레이스가 된 비 벽화거리를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본 규슈 5개 도시에서 진행한 이동식 대구관광 홍보 캠페인에서는 BTS 비 벽화거리를 한류 관광 컨텐츠의 메인으로 집중 홍보했습니다. 관광 교류 재개에 발맞춰 진행된 홍보 행사에서 일본에서 특히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의 영향력을 10분 활용한 것입니다. 부산 시민공원도 비에 방문 후 비의 발자취를 쫓는 팬들이 몰려 전년 데뷔 12만 명 이상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샤잠 대만과 샤잠 글로벌 차트에서 신기록을 자체 경신하며 샤잠킥 명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비가 참여한 드라마 그의 우리는 오에스틱 크리스마스트리는 5월 16일 세계 최대 음원 검색 플랫폼 샤잠의 대만 톱 200 차트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110일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는 이로써 해외 아티스트로서 최초이자 최장 기간 1위의 기록이자 2022년도 최장 기간 1위의 기록을 자체 경신하며 샤잠킥 위험을 보였습니다. 비는 크리스마스트로 글로벌 샤잠 차트에서 한국 솔로이스트 곡 중 최초이자 한국 OST로는 최초로 140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번 뛰어넘었습니다. 비는 발매 후 한 번도 차트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한국 OST 한국 솔로이스트 곡 최장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비는 또 일본 샤잠 톱 200 차트에서는 97일간 1위를 차지하며 해외 아티스트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는 발매 후 케이팝 남자 아이돌 솔로 아티스트로서 최단 기간인 15일 만에 20만 샤잠 돌파를 시작으로 매번 신기록을 경신하며 85일 만에 100만 샤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127일 만에 140만 샤잠을 돌파 5년 동안 샤잠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드라마 도깨비 OST Stay With Me의 기록을 넘어서며 한국 OST 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클라우트 뉴스와 유럽의 빌보드라 불리는 월드 뮤직 어워드는 크리스마스트리가 150만 샤잠을 돌파하며 한국 OST 최초의 기록을 수립했다. 구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한국 OST 사상 최단 기간 케이팝 남자 솔로이스트 곡 중 가장 빠르게 1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막강한 음원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도 146일간 탑 100일간 차트 연속에 진입, 스테디셀러로 변함없는 인기를 얻으며 OST 킹 면모를 빛내고 있습니다.